안녕하세요~! 쥬쥬쥬 궁합 바삭바삭 치킨 오징어 이 소스는 어떻게 먹었나요? 음료수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음료수와 음료수입니다 아이쩜 아삭아삭 초콜릿 오징어 아삭아삭 땡젤리 계란 인도네시아 워낙 숟가락 롤리 파 매콤 롤리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와주 2. 3. 4. 4. 5. 5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